뭔가 이제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세수를 좀 늘려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예산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세수 측면에서 약간 좀 감사의 요인이 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좀 이렇게 적어지면 생기는 문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거를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재정건정성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라의 빚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빚을 줄이려고 하면 당연히 세입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세입을 함께 늘려나가야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세출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리면서 세입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감세정책을 계속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최고세율 법인세율을 25%에서 22% 깎아줬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율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완전히 완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거의 아예 없애다시피 형예화했죠. 그래서 연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재정적자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대급 77조 78조 정도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고 달성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치권의 해법을 보면 사실은 누구에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건 의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종부세에 대한 일부 조정도 필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일부 뭔가 구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확 틀어버리시니까 그런 것도 있다 이거죠. 틀어버리니까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종부세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자를 감시해 주자라는 그 취지보다는 종부세가 어떻게 보면 정책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징벌적 과세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는데 사실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보니까 이중과세가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의 어떤 원칙적 어떤 조세가 가지고 있는 정의 이거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로 그냥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하자라는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세제 개편이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맞물려서 금융투자 소속된 의견이 좀 어떠세요? 금투세. 투자하자 입장을 물어보시나요? 정치인의 입장으로.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정치인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저희 정책위 의장이신 진성진 의원님이 맞아요. OECD의 모든 국가들이 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투세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금투세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없다면서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 1년에 10% 이상 수익 내려면 5억은 굴려야 되고 5% 이상 수익 내려면 10억은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 상위 1%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엄청난 고소득자 그것도 금융자산만 가지고 5억 10억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액소득자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생이라고 한도훈 대표는 자꾸만 민생이라고 민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미 고소득 그러니까 50억 이상 50억 이상 양도양수하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예해준다 아니면 폐지한다 아니면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도망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파생상품 시장에서 2019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소득세를 물리지 않다가 2019년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소득세를 부과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파생상품 시장의 금요는 훨씬 더 늘어났어요. 두 배 이상. 그래서 저는 어디로 주식시장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도망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지 않고 내가 실제 투자자 이익 나냐 아니냐 상관없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세금을 더 낸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권에 당첨이 될까 안 될까 모르지만 복권을 계속 사요. 그런데 복권에 갑자기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저항이 세죠. 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허재무 씨가 그 사이에 3프로tv 진행자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대기실에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짧게 바로 들어가셔서 그 말을 못했고요. 일단은 우리 김남국 투자자께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보면 금투세에 사실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투심이 굉장히 적어진 상황이거든요. 미국장이 기침만 하면 우리장은 왜 그래라는 국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금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하면 진짜 미운 국장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금투세가 딱 걸린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불공평하기도 해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아직 갑론을박 농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공제한도가 5천만 원인데 가상자산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슨 두 대통령이 앞다투어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인데 그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세금을 그렇게 세게 물린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그리고 막 성장하는 그 시장을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주식과 좀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3포로TV에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를 넘어서 경제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대학생 때 주식 투자 대회에 모의 투자 대회에서 예선전에서 입상을 하기도 해서 진짜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승하면 원래 증권회사에 취업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치인이 사실 경제 프로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오신다고 하면 그냥 저기 전업투자자 김모 씨라고 저희가 살짝 이렇게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추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달라고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냐 주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있는데 궁금해한다 저도 화가 나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요. 팬티까지 팔아서 다 투자했는데 지금 노 팬티로 다니게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도 원래 가상화폐 시장은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거시경제와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하려고 해리슨 후보가 승리하고자 길을 쓰고 모든 재정정책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가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주식시장을 폭락하지 않게 하려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우호적인 그런 이유 그런 어떤 세계 이웃국가들도 채권이나 이런 시장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을 다 썼을 때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썼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치 얘기할 때보다 표정이 더 좋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은 정치 비상 오실 분이 아니고 3프로 TV에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프로 TV 저도 내일 가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지금 있는 돈이 있으시다고 하면 빼지 말고 하반기에 금리 올라가는 상승 일단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국면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지금 빼는 거라면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까지는 쭉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선 즈음에서 일부는 올라갔다라고 하면 일부는 좀 현금화해가지고 그 이후에 시장이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김남국 애널리스트께서는 지금 당장 매도 의견보다는 잠깐 홀딩을 하고 미국 대선을 좀 더 지켜보자는 홀딩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저의 의견은 어떤 사람이나 들어가는지 저희습니다. אן